에어컨은 실외기 주변 온도, 실내 온도, 에어컨 설정 온도에 따라 냉기가 나오는 양이 달라집니다. 그에 따라 실내기의 모터 동작 및 풍량에 의해 우웅 하는 소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. 만약 평소보다 소리가 더 커졌다면 먼지걸음 필터에 쌓인 먼지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필터를 청소하기 전 제품의 전원코드를 빼주세요. 청소를 위해 실내기에서 먼지걸음 필터를 분리해주세요. 먼지걸음 필터에 붙어있는 먼지를 진공청소기로 흡입하거나 흐르는 물에 세척해주세요. 오염이 심한 경우 중성세제를 탄 미지근한 물에 30분정도 담근 후 깨끗이 헹궈주세요. 물세척이 끝난 필터는 그늘에 비스듬히 세워 완전히 건조한 뒤 제품에 끼워 넣어주세요. 삼성 에어컨에서 올여름 더 건강하고 조용한 바람을 만나보세요. 연구소 감사합니다.